다쳐 나를 안오라 지킬까 불러 여러분 18살이에요 아 그렇습니다 노래 좋아하는구나 네 저 꿈이 래퍼라서 맞아요 들어봤는데 래퍼 맞아요 노래는 아니고 랩은 맞는 것 같아요 느낌이 딱 래퍼였어요 그래요 누나랑 사진 한번 찍고 앞에 이거 뭐죠? 마스크 뗄까요? 아니면 낄까요? 빼고 그래요 빼요 빼니까 더 잘생겼다 빼고 있어요 제가 될게요 아 너무 계속 떨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누나한테 한마디 하고 가요 그냥 가지 말고 가방에 뭐 들었어요? 옷이랑 피로 추어 갖고 들었습니다 네 보니까 가방에 꿈과 열정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요 네 누나한테 한마디 하고 내려갈까요? 앞으로도 나온 음악 열심히 듣고 제 꿈도 열심히 해서 나중에 꼭 같이 공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멋있다 진짜 꼭 기억할게요 고마워요 헤이지가 꿈을 준거에요 랩! 어 랩퍼가 꿈이라고 그랬죠? 한번 해볼래요? 데뷔 무대 지금 한반주로 어? 비트 줄까요? 비트? 어 뜨렴다 비트 자 워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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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상당하게 서있는 내 모습이 미래에 나가되지 어떻게 알아비 니 옆에 지금 베이스와 함께 굳었으면 고기 나오겠지 미래에 나야 잘 봐도길 바래 곧 있으면 이기는 미래 고등 FD 제대로 보여줄게 내 실력 넘버원에서 위 에이 다음 넘버원 그대 시대의 양호원이 아닌 내가 서있지 에이 에이 우와 진짜 대단하다 너무 멋있다 와 목걸이 걸어주면 안 돼요? 아 진짜 야 오우 야 자 네 헤이즈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요 네 꼭 훌륭한 라프가 되어서 같은 무대에 섰으면 그런 바람을 저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훌륭하네요 진짜 멋있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 잘 돼서 이 무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 멋있어 지금 마음가짐이 거의 이제 아티스트야 꼭 잘 돼서 이 무대에 다시 돌아오겠다 근데 그래 알겠습니다 자 자기 이제 본여러분 이제 아 멋있다 진짜 야 야 흑 ㅋㅋㅋㅋ